집에 돌아가 검진 결과를 어떻게 말할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동생한테 늘 빚진 마음뿐인데 가슴이 미워집니다. 착잡함을 감추고 어머니를 챙기는 진우씨.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? 침울한 분위기 바나나 하나를 건네며 형을 위로해봅니다. 막내는 좋은 직장 잡아서 나가서 일해서 잘 저게 결혼도 하고. 가장 속상할 진우씨가 가장 밝게 웃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